천연고차의 전남 나주 불회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 도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.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란 주제로 진행된 산사문화재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경내 대양로에서 펼쳐졌습니다. 만트라 가수 문수진 씨의 불교 명상과 가야금 연주, 판소리 등 국악 한마당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출연자와 진행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. 2020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획대로 지나지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현 상황에 적응하면서 오늘의 이력이 된 것 같습니다. 2021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불회사는 지난 3월부터 연극과 문학, 탱화와 다도, 공예체험 등을 진행하며 불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